군대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이른바 윤창호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어 우리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음주폐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새벽 한 운전자가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행인 2명을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 면허취소 기준을 한참 웃도는 상태였습니다.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강원도 홍성에선 한 대학생이 만취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대학금기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연이어 이어지는 음주사고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의견이 나오면서 정부는 뒤늦게 음주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데 처벌은 엄중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무부처가 급하게 내놓은 겁니다. 수박 거닭기식에 사실 미봉책들이 많았는데 인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진일보한 그러한 정책들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음주에 대해 유난히 관대하다고 지적합니다. 여기다 음주상태는 심신미약으로 분류돼 감형되는 경우가 많아 재발율이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모두 4,8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3명이 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음주는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이미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기관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알코올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법 제정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목사는 음주를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가 과거 술을 금기시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선 그런 현상들이 많이 희석됐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교회가 음주의 폐해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문제제기해야 하고 경각심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금주의 문화를 강조하되 기독교인들 안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한국사회의 공공해선을 위해서라도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